반갑습니다. 똥팔육 백과사전을 사랑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채팅입니다. 5년쯤 됐나? 당시 전국은 촛불로 뒤덮였죠.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치던 국민들의 목소리였죠. 연예인들도 이 촛불 집회에 가담을 해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외쳤어요. 차인표, 윤종신, 김장훈, 윤도연, 진짜로 내돌아하는 연예인들이 집회에 나오고 본인의 SNS 계정을 통해 촛불 집회를 독려하기도 했죠. 유명인들의 발언에 사람들은 더욱더 자극을 받아 한 명 한 명 권화문으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도 이분들은 특별히 안 까요. 미워하질 않아. 방송에도 정말 잘 나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예인이 단순히 정치색을 띈다는 이유로 까질 않죠. 왜냐? 그 당시 시대적 분위기, 당시 정부에 대한 실망감, 그 사람들의 판단 역시 존중을 받을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연예계에서 참 유독 많이 까이는 좌파 연예인 3대장이 있어요. 하나가 김재동 형님이고, 두 번째가 유병재. 그리고 한 명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이 캡틴한테도 어린 왕자야. 외모는 왕자, 생각은 어린. 바로 어린 왕자. 이승환 형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제발 정치개입 그만했으면 하는 연예인 순위를 뽑았는데 1위가 김부선, 2위가 김재동, 그리고 5위가 오늘의 주인공 이승환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에 이런 기사가 떴죠. 이재명 감싼 이승환. 로봇 개 밥 안 준 난 학대 끝판왕. 저번 달, 2021 로봇월드에 참석한 이재명이 느닷없이 재난대응용 사적고행 로봇을 밀어 넘어뜨렸어. 로봇은 보권력을 발휘해서 몸을 뒤집어 일어났죠. 근데 이 영상이 퍼지면서 이재명에 대한 비판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에 이승환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을 옹호하며, 로봇 개에 밥을 안 준 나는 학대 끝판왕이냐며 이재명을 감싸는 태도를 보였죠. 사람들이 로봇을 학대했다고 이재명을 비판했을까?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게 무식하지가 않아요. 로봇 학대가 어딨어. 전시된 로봇을 느닷없이 밀어 넘어뜨린 이재명의 그 과격한 행동을 비판한 거죠. 과거 우리 인이도 그렇게 난했거든. 조심스레 들었다 내려놓는 행동을 했는데, 이재명은 지 성격대로 밀어 넘어뜨렸으니까. 그런 과격성을 네티즌들이 비판한 건데, 이승환은 피트를 잘못 잡고, 로봇인데 어떠냐는 식으로 이재명에 대해 무조건적인 실드를 쳤죠. 이승환은 무슨 생각이었을까? 난 오늘 영상 다루기 정말 싫었어. 난 실제로 팬이었거든. 근데 이건 팬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저의 우상이던 이승환 형님께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이승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촛불집회예요. 그 촛불집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외친 연예인 중 한 사람이죠. 아니, 당시 유명 연예인들 다 촛불집회 나왔는데, 사람들은 왜 유독 이승환에 대해서만 비판적인 새간격을 끼고 볼까? 잘생겨서? 아니야. 승환이 형이 동안이긴 한데, 잘생긴 건 차인표가 더 잘생겼지. 더 유명하고 잘생겼는데, 똑같이 촛불집회 나오고, 똑같이 좌파 연예인으로 불려되는데, 사람들은 왜 이승환만 유독 미워할까? 승환이 형, 형이 왜 까이는지 이야기해줄게. 2010년대 들어서 이승환은 노골적으로 신민주당 계열의 색깔을 대놓고 드러낸 연예인 중 한 명이에요. 누가 봐도 이승환의 활동은 중립적이지 않았죠. 그러나 본인의 정치세기나 정치 노선에 대해서 물어보면, 본인에겐 정치세기 없다고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본인을 스스로 국민의 편이라고 말할 뿐, 자신은 정치병도 아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주장을 해요. 확실히 이승환은 거대 권력과 싸우는 예술인, 투쟁가, 이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죠. 그것만 들으면 진짜 멋있는 연예인이지, 원래 예술이란 게 현대시대를 풍자할 줄도 알아야 하거든. 그럼 과연 이승환은 오로지 국민의 편에서만 서고, 선한 영향력을 위해 거대 권력에 투쟁하는 일만 해왔을까? 이승환은 국민의 편에만 선 착한 연예인일까? 노무현 전 대통령을 기리는 헌정국,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 싶다, 라는 노래를 만들기도 했죠. 뭐 그까진 좋아. 가수가 노래를 하는 걸 누가 뭐래. 그런데 얼마 뒤, 이명박 전 대통령 헌정국도 만들었는데, 도네신이란 노래를 만들었죠. 그리고 본인의 콘서트, 착하게 살자에서 대놓고 이명박 대통령 덜어 개XX란 말을 했죠. 이명박! 이명박! 전두환! 야이 개XX! 한쪽은 조롱의 거리가 되어 노래로 휘어대고 개XX란 욕까지 먹었다! 이것이 정치 성향이 없다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전에 연예가 중계에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여성과는 만날 수 없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죠. 사람 자체를 보수면 나쁜 사람, 진보는 착한 사람, 이렇게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정치 성향이 없다고 말하는 거, 그 자체의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형이 이래서 욕을 먹는 거야. 이승환이 정말 예술인이고 깨어있는 시민이라, 국민의 편에 서서 거대 권력에 맞서는 정의로운 사람이다? 그러면 저렇게 못하죠. 현 정부의 부조리에 대해서 한마디라도 했던가? 안 했잖아. 부동산 정책 올린 인간들이 갭 투자해서 재산 불리고, 그 부동산 산법 시기에 맞춰 월세 올리던 박주민 같은 정치인들, 그런 인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했던가? 이명박을 욕하던 도네시는, 그런 인간들에게 바쳐야 하는 헌정국 아닌가요? 자, 이승환은 그런 인간들에 대해 비판을 한 적이 있었던가? 북한이란 세력이 빌빌거리고, 반일감정 고치시켜서 맹목적인 반일운동하면서, 막상 그 피해는 한국 사람들이 잊고 있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한마디라도 한 적 있냔 말이에요. 이게 국민의 편에선 선한 영향력이야? 화천대유 사건에 대해 한마디라도 했던가? 그냥 이승환은 선택적 분노죠. 정의를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싸우는 사람이 아니야. 승환이 형 본인만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고 생각을 해. 박근혜 정부가 부당해서 본인이 그렇게 외쳤고, 그로 인해 지금의 정권을 창출시켰으면, 적어도 지금의 정권이 잘못을 할 때, 한 번이라도 부당함을 외치는 것, 그게 진짜 거대 권력과 싸우는 예술이 나냐? 김재동, 유병재, 이승환 공통점이, 박근혜 정권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풍자하고 조롱하다가, 정권이 바뀌니, 그 바뀐 정권의 부당함은 찍소리도 안 하고, 오히려 옹호를 하고 있으니, 본인들 논리에 모순이 생기는 거야. 그러면서, 주구장창 본인들은 정치색이 없다고 하는 것, 거기서 더 사람들은 화가 나는 거고요. 설득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대상을 비판할 때, 그에 맞는 이유나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에 사람들이 공감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승환은 평소 본인의 SNS에, 본인의 정치 성향을 버젓이 드러내놓으면서도, 그 어떤 이유나 근거가 없어. 차라리 유병재는 웃기기라도 하고, 김재동은 헌법이란 근거라도 되지. 이승환은 아무것도 없어. 사람들에게 콘서트 등을 통해, 이명박이 나쁘고, 박근혜가 나쁘고, 윤석열이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아내는, 내용이 없어. 이명박이 왜 나쁜지, 박근혜가 왜 나쁜지, 이유가 없어. 좋아하는 것도 이유가 없어요. 문재인 조국은 왜 좋은지, 이유가 없어. 이건 신면전이나 지금이나, 이승환의 스태스는 그대로야. 발전이 없어. 수십년째 동안 외모로, 하나도 안 바뀌어서, 내일모레 60이라는 게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난 이승환 형님이 너무 부러운데, 어째, SNS에 글을 쓰는 스킬이나, 주장하는 내용, 근거, 그런 것들도, 하나도 바뀌지 않은 동안 그 자체야. 욕도 많이 하면 늘고, 글도 많이 쓰면 느는데, 이승환의 풍자는 늘지를 않아. 그냥 보수라는 헛 거대 권력 적폐를 만들어 놓고, 그냥 나쁜 놈이라고 외치는 거 말고는, 없다는 거야. 그냥 보수는 악, 진보는 선일 뿐이야. 좀 이제 바뀌어야 하는 거 아닌가? 민주당이 180석을 차지하던, 대통령이 문재인이던, 이승환에게 거대 권력 적폐는, 그냥 국민의힘일 뿐이지. 지난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복귀를 하자, 이승환이 자신의 SNS에 쓴 글이 있죠. 그냥 세상이 모두 너네 발밑에 있는 것 같지? 아니, 반대로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당시 추미애의 횡포 아니었어? 윤석열이 자기 말을 거역했다잖아. 정치권력의 발밑에 있어야 할 사법부가,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추미애가 윤석열을 짜는 거 아니던가? 그 권력자가 누구였어? 추미애였잖아. 그냥 솔직하게 말해 형. 윤석열이 싫다고, 그냥 보수니까 싫다고, 민주당이 아니라서 싫다고. 이게 정답 아니냐고. 우리가 좌파 연예인이라고 무조건 비판하는 게 아니죠. 양희은 선생님처럼 과거 군사적군과 실제로 맞서 싸운 인물을 누가 욕을 해? 신혜철처럼. 뭔가 자신만의 예술인의 멋있는 강한 철학을 가진 인물을 누가 욕을 해? 그런 사람들은 욕하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 연예인들이 거대 권력에 쫄지 않고 표현을 주장했고, 자신만의 철학이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들이 자파던 우파던 박수를 쳐준 거죠. 이승환이 욕을 먹는 이유는 그 안에 철학도 없고, 시대적 기피감도 없고, 예술인으로서 풍자나 재미도 없고, 내용은 더 없고, 화만 나 있고, 이러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본인은 모를 겁니다. 본인이 거대 권력과 싸우는 시민편에선 진보적인 사상을 가진 연예인이라고 굳게 믿을 거거든. 그래서 적폐인 사람들이 본인을 비판하는 거라 그렇게 믿을 거예요. 참 어릴 때 난 이승환 형님을 좋아했습니다. 저희 나이대나 우리 선배 때 나이 사람들은 이승환의 노래를 들으며, 때론 이승환의 빈이 돼서 그 노래들을 노래방에서 불러본 추억들이 있어요. 지금도 노래는 정말 좋아합니다. 어느 순간 정치적 사고에 편승하더니, 예술인으로서 철학도 감각도 잃어버린, 그냥 깨심인 이승환의 모습에 한탄을 느끼며, 오늘은 무거운 마음으로 영상을 마무리합니다. TV조선하고라 똥팔육 백가사전. 오늘은 생각도 어린 엉자, 얼굴도 어린 엉자, 이승환 형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면 이승환처럼 동안이 됩니다. 생각은 빼고 끝.